이게..이게.. 테란이구만.. 어? 데스몬드 뭐죠 지금? 이 데스몬드 뭡니까 지금? 아..이거 잠깐만.. 아..안장하겠네 이거.. 저격입니까 이거? 아 많이 나네? 아..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 또.. 화가 납니다.. 아..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티가.. 아이티가 데스몬드 똑같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진짜.. 데스몬드님이 지금 쳐놓고 지금 아이티에서 실력이 데스몬드에요 아..이거 화가 많이 나네 아..진짜.. 그렇죠..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했었죠 아주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처참하게 졌었던 예..예전에 스폰게임 한번 했다가 아주 처참하게 졌었습니다 또 이렇게 걸렸네..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300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황납니다 나의 빌드.. 저번에 다 졌단 말이죠? 아..또 이렇게 맥히면 또 곤란한데 예..상대방 분도 저기.. 캬캬오TV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으쩌다 이렇게 됐냐 아..아.. 진짜.. 으쩌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전략적으로 갈 수 밖에 없구요 저번에 다 졌거든요 내가 퇴퇴전 해가지고 다 졌는데 전략적으로 갑시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쇼분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갑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시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 배럭 더블이 아주 찬찬하더라구요 그죠? 오늘 아쉽고.. 화가 나.. 난 계속 화가 나는 상황이고 아..이 무슨일이람 진짜로 어.. 어..많이 나죠? 발각이 돼버렸네요 배럭 더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잡았죠? 오케이 잡았고 나쁘지 않아요 현재로서 어어 안 돼 안 돼 배럭 더블이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 일부러 보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 정찰 오진 않겠죠? 인간적으로 오면 말이 안 돼 이거 여기 정찰 오면 이거 빼주고 정찰 오면 말이 안 됩니다 잘hip 자아.. 해보자 S10이 안 오네 배럭 뛰어서 난리구요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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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엥 시간이 없어 아이 좀 애매해졌는데 이러면 허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많이 늦어졌죠? 정차 한 번 더 가보고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들어가보고요 자 벌처는 들어가죠 이거 스피드업으로 뚫어야 돼 하나 더 막지 않기를 좀 바래 봅니다 막지 않기를 근데 이게 봤으니까 막겠지? 백토리 하나 더 자 마린 한 마리 쑥 찔러 넣으면서 갈 거예요 마린 한 마리 찔러 넣으면서 자 스피드업 되겠죠 이제? 아 이거 못 들어가네 안 들어가지네 와 심시티 뭡니까 이거? 아 이게 안 들어가지는구나 아 이러면 졌지 뭐 아유 씨 화가 많이 나네 심시티가 안 들어가지네 화가 납니다 아이씨 안 들어가진 심시티구나 아하이씨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마인 박으면서 좀 어떻게 버텨볼게요 마인 박으면서 레이스 무조건 뽑고 있겠죠 그렇죠? 레이스 무조건 뽑고 있겠죠 그렇죠? 아하아 진짜 화가 난다 이거는 화가 나고요 투스타네 심지어 어떡하냐 아아 시간 끌어야 되는디 시간 끌어야 되는디 시간 좀 끌어야 되겠죠? 호우 그 정도쯤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력을 낳으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밟나 이거? 호우 그 정도쯤이야 덮고 있습니다 마저 마시죠 네 게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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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니까 네 갑니다 그럼 덮고 있습니다 네 미렐하게 부자다니 그게 또 다? 와아.. 빠진 틈에 레츠고 빠진 틈에 레츠고 어떻게 마이너로 안되나 이거 뭐 괜찮게 따라갔어요 어쨌든 괜찮게 따라갔고 나쁘지 않았어 봐버렸네요 이제 봐버렸고 팩토리 빼주고요 팩토리 하나 희생시키면서 한거치곤 나쁘지 않았어 배럭도 깨져버린 상황이라 나쁘지 않았고 얘들 뭐하죠? 갇힌건가 설마? 헤헤 갇혀버렸구만 아닌가? 갇힌 이렇게 아 터렛이 이상한데 바뀌었구나 제스텐 잡동중 명점을 내리시죠. 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십니까? 예! 대장해! SCB 준비 완료! 각전 준비 완료! 어... 우원히 고수 팩토리... 뭐죠? 아, 누구, 누구지? 아, 락스타! 반가워요! 하이 락스타! 자, 우리 미국친구죠, 미국친구 하이 락스타! 다시 만나요! 마인 좀 박아놓고요 드랍이 또 오네, 와... 맞겠는데? 맞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좋아! 야, 할만해! 아, 나쁘지 않아! 어디야? 어, 미스 미야! 아, 당연히 했었죠! 네, 대장해! 계획이 좋습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아, 미스 미야! 아, 당연히 했었죠!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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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하죠? 예, 영어 쩔죠! 아, 영어 쩔죠! 아, 그냥 내 시청자에게 어... 영어 잘 얘기하는거죠? 예... 영어 잘하죠? 아, 근데 집중해야 돼 지금... 베럭 지었나? 오케이... 팩토리 지어주고 렛츠고 팩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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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안 지었... 아, 지었구나... 오케이... 저번에도 투 아카미 아카데미 지어가지고 좀 당황한 상황이었죠? 야스가 없고... 자, 한번... 슬쩍 가봅니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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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나잇나잇! 반가워요! 당연히, 넌... 완벽해!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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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절죠? 왜... 왜... 자... 열두시 한번 가봅니다 열두시 한번 가보고 터져버렸죠? 열두시 아직 없고... 자... 가자... 멀티가 아직은 없어요... 갑시다! 레츠고! 아마... 드랍시... 어? 이제 드랍시 생산 안하나? 더 이상? 4, 5, 6, 7... 4, 5, 6, 7... 4, 5, 6, 7... 멀티가 아직은 없어요... 멀티였어 ского tricks 수, 멀티가 아직은 없 però... no... 시작 semont 볼야 두 개만 더 뽑을게요 두 개만 더 뽑고 내려올라 그러죠 지금 내려올라 그러고 걸쳐 좀 더 가서 마인 좀 여기저기 박아놓을게요 레츠고 마인 레더 몇 적 다? 레더 1600입니다 레더 1600인데 1500을 또 왔다갔다 하려는 그런 좀 화가 나는 상황까지 좀 이르러버렸죠 뭐야 마인봤다 죽어버렸죠 뭔지 없습니다 아 자꾸 받아 죽냐 왜 뭔지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죠 목표 설정 조금 남는데 이게 자 무기력하게 질 순 없지 그리고 여기 드랍 대비는 항상 해줘야 돼 보니까 지금 드랍 10을 뽑나요? 드랍 10 뽑을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해보자 하 무기력하게 지지마 하나 할 수 있어 레츠고 레츠고 갑니다 목표 설정 뭐랄까요 네 갑니다 문제없습니다 아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대한을 등록합니다 말씀하시죠 내장님 뭐랄까요 알겠습니다 뭐야 얘들왜이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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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한을 지루 람비 가자 옥 고 말씀하시죠 레이저님 오리안 갑니다 갑니다 지스텐 잡동 중 오리안 갑니다 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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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벌차가 많네요 그죠? 여기 털어야 되겠죠? 모기력하게 지지마 뭐야? 공격적으로 가야돼 어이구 어이구 아우야 왜그래야 맞네 탱크가 많아요 돌아오세요 돌아오고 싶어 저거 안 지었나? 거기는 뭐지 깨는데요? 쭉 지어주세요 뭐야 엠베 깨졌나요 여기 있는거? 엠베 깨졌네요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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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벌차 한번 벌차한 타임 벌차한 타임 하구요 가야돼 가야돼 렛츠가 여기 될거 여기 될거 멀티 자 갑니다 벌차한 타임 뽑았으니까 요걸로 좀 돌아주구요 벌차한 타임 뽑았으니까 요걸로 좀 돌리구요 멀티 렛츠고 엑스펜션 렛츠고 오오오오오오 그래 이게 이렇게 돼있다고 좋습니다 여의치가 않네 빠져나간게 여의치가 않네 에너지가 부족하니 트럭시 어디갔어? 트럭시 어디갔지? 아 여기있구나 자 이렇게 가주고요 서블 아이디파 좀 빨리 지어주세요 서블 아이디파 좀 빨리 지어주시고 여기 뭐 박아놓은거 아니겠지? 오케이 오늘 퇴퇴전 왜이렇게 많이 하냐 벌차 한타임 뽑아 여기를 몰티를 했네? 이건 좀 의도 걸렸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의도 걸렸고 홈북 서블레이 딩코가 부족하니 목표 위치는 반전이 꽝매 알고 친구들 아주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흔들릴 테니 꽝 잡으세요 서블레이 딩코가 부족하니 서블레이 딩코가 부족하니 서블레이 딩코가 부족하니 서블레이 딩코가 부족합니다 서블레이 딩코가 부족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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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와주고요 왜 드라브를 태우죠? 콧물이 콧물 줄줄 또 콧물 토스 다 조여놨어 지금 한 번 나가야겠죠? 나가자 여기가 더 나을라나? 여기가 더 나을 것 같다 여기가 더 나을 것 같고요 호텔 tit 역량을 내리시죠 당전 준비 완료 덕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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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장 가자 아무것도 없네 여기 야 사업 안됐냐? 아이 씨 반지 안건네 진짜 최대의 집중력으로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 최대의 집중력으로 발휘해 최대의 집중력으로 발휘해 최대의 집중력으로 발휘해 아이치추천 감사합니다 아아 같이 가야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같이 혹시 헤어없이 나쁘지 않아 상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나쁘지 않고 아 이제 아예 원천 차단을 하려고 하는구나 드랍십이 좀 더 필요하겠는데 드랍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죠? 여기로 들어온다고? 와 여 틈을 또 어떻게 찾았냐 다 죽었죠? 저건 다 죽고 드랍십이 다 죽었고 이야 이 틈을 또 어떻게 찾았냐 영영을 늘려주십시오 이제 한 번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아니면 힘들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인 다 밟겠죠? 여기 오면 마인은 다 밟을 것이고 다 찾죠? 여의치 않을 거예요 정신없어 정신없어 다 죽어 SCB 다 죽어 터렛 터렛 다 잡아 말씀하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대기 중 공격 대역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대기 중 어거드립니다 대기 중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그건 다 낭비하게 해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낭비하게 하란 말이야 낭비하게 하란 말이야 스캔이 없나봐 오고드립니다. 내 덕에서 말씀하십시오 사령 좌표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 오오 안돼 무리하지마 말씀하십시오 사령 좌표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 대기중 오고드립니다. 오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좌표를 보내십시오 내 덕에서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오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 시스템 접어드줍니다 공격 대역으로 과즐 아아 소독 지저분 복구 충전 종 목표 위치는 저거 지저분 복구 왜이렇게 잘하냐아 왜이렇게 잘하냐아 저도 힘드네요 아 진짜 야 진짜 힘들다 와 진짜 힘들다 몇 분 한 겁니까 이거 지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